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학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LPG 차량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더 뉴 K7 LPG,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올 뉴 K7 LPG 차량 제가 좋은 차를 고사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LPG 요즘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많이 찾고 계십니다. 렌터과 럭셔리 첫 번째 차량은 770만원입니다. 이 차량 추천 이유는 일단 연식이 좋아요. 15년식이죠. 주행거리는 21만km, LPG 같은 경우에는 50만km까지도 택시로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면복 그릴 예쁘죠. 그물망이 좀 예쁜 거죠. 성능 점검 보시면 이 차는 렌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환이고 무사고예요. 깨끗하죠.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교환 수리 내역 보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자동차 세부 상태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 상태 중요합니다. 깨끗하죠. 일단은 다 통과 패스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 보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테리어 자체가 현대보다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없고 부드럽고 그런 약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인테리어가. 팟선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그리고 옵션이 통풍 시트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기랑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전방가지 센스, 열선 통풍.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드 그레인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팟선이 있고요. 뒤에 공조기,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내비게이션. 카메라 약간 흐립니다. 이 부분은 수리됩니다. 미끄럼 방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옵션. 이렇게 77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추천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딱 5대만 볼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더 뉴스 K7 LPG. 그리고 렌터카 플레스티지 등급. 15년식인데 95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2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2만키로. 외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 전동 시트 있고요. 검정 시트. 성능 점검. 휀다 교환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차량은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교환은 아니고 휀다 교환 하나.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어요. 자, 이 차량은 어떤가요? 렌트 이력이 없는 차량. 이 차량 괜찮죠? 일단은. 특징으로는 타이어가 조금 아쉽지만 50%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좀 아쉽고. 하이페이스 룸밀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드라이버 모드 기능 있습니다. 전자파킹이 돼요. 그리고 오토 홀더 기능 됩니다. 여기 보시면 후석허텐. 전방관지 센스 있습니다. 시트가 아직 괜찮아요.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팟선이 있고요. 옵션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추천할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다음 차는 검정색상 799만원. 렌터카 럭셔리 등급. 14년식입니다. 19만 7천 킬로. 자, 이 차량은 검정색. 굉장히 빛나죠? 깔끔하고. 자, 이 차량 LPG입니다. LPG. 준 대형차. 주차석 호소 컨트롤러, 열선 시트, 라디오 조절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같이 있고요. 이런 방지 옵션이 있습니다. 팟선이 있어요. 이 차도. 자, 일단 외관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자, 14년형이죠? 자, 그리고 성능 점검. 자, 무교환, 무사고 깨끗합니다. 미세누도 없어요. 어떤가요? 괜찮죠? 이 차량 렌트력만 있습니다. 렌트력만. 나머지는 특이상이 없음. 799만원. 싸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볼까요? 자, 바로 이 차입니다. 1200만원. 자, 이 차량 보시면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LPI입니다. 외관은 굉장히 이쁘죠? 깔끔하고 이쁩니다. 상당히 빛나죠? 그리고 1200만원. 16년식이고 15만 5천키로. 자, 이 차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액티브 사운드 들어갔습니다. 비의변 차량이고 미세누가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무교환이에요. 무사고 차량이고 렌트력도 없습니다. 이 차 어떤가요? 괜찮죠? 1200만원 정도고 자, 2열 시트, 1열, 자동, 보시면 전자파킹, 그리고 홀더기능 영방향 전동 시트, 그리고 보시면 통풍 시트 있습니다. 후석 커텐도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2단계 시트.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갑니다. 후석에 이렇게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깨끗하고 좋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 뉴 K7 LPI 차량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올 뉴 K7 바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고 또한 저희가 1년 1만 킬로 엔진 미션은 저희가 자체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